우와, 식혜가 있네? 또 보니까 또 약간 입맛이 싼 물지. 저는 항상 늘 부대찌개 맛있겠다. 부대찌개 맛있겠다. 아, 부대찌개. 비우니까. 부대라면 찌개용 채소가 이렇게 나온다. 이걸 하나 살까? 편하게? 그게 뭐야? 찌개 우리 끓일 때 그래, 그래, 그래. 뭐 한 번만 사는 거야? 그냥 때려놓고서 그냥 바로 먹으면 되잖아. 먹고 모자라면 집에 싸가면 되니까. 충분히 사자. 형, 수박 하나 사면 안 돼요? 그래, 수박 하나 가자. 아, 수박 하나. 이거, 요거 자꾸 반? 블랙 보스가 맛있어. 이거 맛있어? 야, 이거 까만 맛있다. 오, 수박. 저게 달아. 아, 그래? 띠가 없네. 그 다음에 뭐야? 우엉? 저거. 우엉을 이것도 숯불에 구워먹으면 맛있어. 아, 우엉도 맛있지. 우엉을 집어? 더덕도 우리, 우리, 우리도 더덕. 헌묵 날에. 그러네. 아, 예, 예. 저게, 저게 좀 마음에 남았나 보지? 귀하다, 귀해. 귀해하시지. 살짝 태워가지고. 귀해하시지. 음. 음. 응, 형 또 맛있게 하셨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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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군가 거의 못 움직여. 제가 다 본다. 장군은 못 움직여요. 한 발짝 한 발짝을 못 되더라고요. 다 봐야죠. 저 메대도 보고. 야, 근데 먹을 걸 좀 준비해왔다 하지 않았어? 아, 이게 마트 오면 이게 안 돼. 흥겹살만 사서 가면 되겠다. 오케이. 다 가져와서. 다 있어. 근데 저희 들어가면 무조건 사게 돼 있어. 맞아. 또 금방 먹거든, 또 놀러가면. 그 술은 좀 사 봐야 되지 않나요? 아, 술은. 술은. 그래, 너 지평은 먹어야지? 지평은 먹어야지? 아유, 다양하게 가면 이거. 맥주, 맥주. 아유, 예상대로 간다. 진짜 단 하나를 안 믿나, 가면. 고기, 고기. 냉산먹을까? 야, 이런 거 맛있겠다. 그치? 두껍잖아. 좋네. 이거 하나랑? 두 개 정도? 두 개? 남으면. 왜냐면 우리 마늘이니까. 구개도 좀 끓이고. 나 집에 다 가져가잖아. 와, 진짜 많이 온다. 아니, 근데 비 오는데. 저렇게 많이 오면 좀 무서운데. 일하면 아무것도 못해. 그리고 계곡 안 들어가면 되겠더라, 이미.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사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. 거기에. 큰 집? 어. 저 재산. 그냥 양평 쪽에 사촌 집이 마당이 넓어. 오, 대박이다. 그리고 천막도 터져 있고. 오, 진짜요? 거기서 그냥 아예. 지금 누구고 계셔? 지금 우리 작은 형 있는데 한번 내가 연락만 해. 아, 진짜? 아니, 근데 갑자기 가면. 그러다 물어보고. 물어보고. 괜찮은데. 여기 근처에? 좀 눈치 보이지 않나? 난 또 눈치 보여가지고. 괜찮아, 내가 다 갚으면 돼. 나중에 저기. 한 2만 원씩 더 줘. 야, 그럼 뭐 하나 사가자. 사가자, 사가자. 사가자, 사가자. 오, 달라졌어. 아직 갈 수 있는 게 아닌데. 벌써 사? 어? 아니, 안 되면 우리가 먹지 뭐. 뭘 사느냐가 중요한데. 그런 거라도 하나 사가면은. 양주를 사갔어, 그래서. 아이고, 잘했다, 잘했다. 아이고. 좋은 거 사더라고. 아, 좋은 거 샀네. 좋은 거, 좋은 거. 아니, 그 대상 받았잖아. 아이고. 대상 받았어. 통화하면 바로 쏘자. 안 받으면 끝이지 뭐. 형이 지금 아마 운전 중일 수도 있거든. 그럼 일단 가자. 내가 봤을 땐 거기만 한 장소가 없어. 오늘 어차피 계획도 다 망가졌는데. 기왕 나왔는데 그래도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, 그래서. 가평이 저희 목적지였는데. 가평이 또 이제 양평하고 또 붙어있어요. 아, 저희 사촌 형 집이. 약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싹 스친 거예요. 그쪽으로 가자.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. 야, 근데 이것도 사니까 또 꽤 많이 산다, 이게. 많이 썼어요. 아, 좀 많이 산 거 같은데? 금방 먹어. 그렇긴 해. 그래도 이거 사니까 신난다, 야. 难이나erem. 맞이 으 항 지내. 이제 하세다든지 정전 지숫을 peque니... 예능을 잘따.